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그런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 날인을 과연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분 이 자료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내용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어제 제이아제이님을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다 보면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정교한 계획을 갖고 자신들의 그런 소위 득표수 조작을 발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리하는 그런 제도 수선 작업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투표관리위원회가 인쇄 날인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장을 가시게 되면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면 그 신분증을 스캔해 가지고 투표자의 신분증 이미지가 보관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투표가 끝나자마자 즉시 삭제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투표자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모르게 그런 제도를 2015년도에 여러분들 그 제도를 또 바꾸어 놨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쇄 날인 문제를 이 사람들이 그냥 포기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참 딱하게 된 거죠. 대부분 국민들은 생업의 현장에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크게 신경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늘 차근차근 방송을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잘 정리된 삶 어떤 사람의 생각이 정리되고 삶이 좀 안정적이고 그러면 일하는 방식도 좀 체계화 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계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예를 들면 어떤 집을 방문해 보더라도 그 집에 이제 가구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가정에 사용되는 그런 소품들이 이슬장소에 차근차근 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 과장이나 안주인이 생각이 좀 정리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옛날에는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집에 부인 얼굴을 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맥락에서 그 집을 방문해 보게 되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집은 그만큼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가끔 고장이 나거나 그렇게 하면 도움을 받은 한 엔지니어가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 방식을 참 궁금하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에 어떤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분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 해결책을 다 찾아내 가지고 다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분 나름대로 컴퓨터에서 오작동이나 에러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몇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추적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 해결법이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는 것도 잘 조직화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방송하는 방법들도 다 체계화하고 조직화해 가지고 해결하는 거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멤버들이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날인 못하겠다. 그 이유가 아주 유치하고 조악하고 조잡합니다. 도장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이 얼마나 참 허술한 사회인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람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기에 투표관리관이 일당이 15만 원인데 투표관리관이 도장 찍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찍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국민들도 참 뭐라고 이렇게 참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편이 없는 거죠. 완전히 국민들을 그냥 바보 천치로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장을 못 찍고 그걸 인쇄로 그냥 가름하겠다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 고요 대통령도 대통령을 맡았으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일의 일의 방식이 좀 조직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먼저 처리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대통령 업무나 모든 사람의 업무가 다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조직화 체계화 되어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수월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한동훈 씨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저렇게 뭡니까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그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땐 너무나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산 프로그램 돌려와 이러면 득표수를 만드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것부터 문제 해결을 해야죠. 선거를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작은 기업의 ceo들보다도 훨씬 더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의 수장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저도 이제 젊은 날부터 계속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온 그런 유행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맡게 되면 항상 그 일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화하지 않습니까 조직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